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로로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타로 명장 이기선입니다. 오늘도 역시 먼저 공지사항부터 안내하고 본격적인 리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타로를 배웠으나 아직까지 중심 키워드만 생각나고 막상 리딩을 하려면 연결이 잘 안되는 분, 타로 리딩의 신세계를 경험하고 싶으신 분, 타로로 전업상담사 또는 투잡으로 활동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다음 자막에 나가는 분당구 서연동에 위치한 한빈역학원에서 그 칼증과 해답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점점 여름으로 날씨가 달려가고 있죠. 그래서 여름으로 인한 온열 질환이 걸리지 않도록 제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항상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월은 점점 무더운 여름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사는 것이 뜨거운 여름만큼이나 너무나 힘들고 답답해서 하소연할 것이 없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와 타로나 사주 상담을 하신다면 시원한 결과를 얻으실 겁니다. 또한 지방에 거주하면서 타로 공부를 제대로 못하신 분이거나 속성으로 타로를 배워서 셀프 리딩을 하고 싶은 분들은 특별히 1대1로 원격 강의를 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리딩은 20대 후반에 남성분께서 저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한 사례를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정말 어렵게 취업을 하였고 그러면서 직장생활을 2년 정도 했으나 적성도 안 맞는 것 같고 직장 상사나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네요. 그래서 앞으로의 직장생활이 비전도 없는 것 같고 차라리 직장을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집안은 넉넉지 않지만 그간 조금 벌어놓은 돈으로 학원비를 충당하고 헝그리 정신으로 임하면 합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면서 사주와 타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20대 후반에 남성이 궁금해하는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좋은 선택일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 카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20대 후반에 남성분께서 궁금해한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좋은 선택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 카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을 주의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까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무원 시험을 어쨌든 준비하려고 한다. 그런데 과연 이 선택이 좋은 거냐? 라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 드리고요. 결과 카드 이렇게 나왔습니다. 펜타클 5번 카드. 좋은 선택일까요? 누가 봐도 좋은 선택인 것 같지는 않다. 왜 그러냐면 일단 지금 자신의 상황이 지금 나중에 공무원 생활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지금 펜타클 5번의 과정 자체가 마치 눈길을 저런 상황에서 걸어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험난한 어떻게 보면 공무원 시험이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고요. 또 공무원 생활 자체도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닐겠습니다만 어쨌든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나 힘든 것이 예상되고 그 다음에 남들은 지금 저렇게 따스한 곳에서 잘 살고 있는데 자신이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그렇게 자신을 또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일단 물론 사주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결론을 카드로 뽑아와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앞으로 가야 될 게 너무 힘들다. 지금 뭐냐면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좋은 선택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의 상황,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이 역시 타로에서도 드러나죠. 모든 것을 자신이 다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현재의 부담감이 그대로 고스란히 지금 현재 상황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또 미래 카드 놓고 보니까 패배자 카드가 나왔네요. 여기에 주인공은 등 돌린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 결국은 이런 식으로 놓고 본다면 사주에서도 그렇게 합격운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모로 또 타로 카드가 그대로 지금 상황을 잘 투영시켜줬기 때문에 물론 제 최종적인 선택은 저한테 상담을 한 남성분께서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게 했습니다만 사주에서도 공무원과 별로 인연이 없고 학교인도 별로 없고 지금 상황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타로 카드로 뽑아온 이 상황조차도 그렇게 밝게 나오지 않아서 저는 최대한 가급적이면 힘들더라도 직장 생활을 좀 더 하는 것이 좋고 만약에 좀 힘들다 그러면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차라리 내년에 직장의 이직은도 좀 예상되고 있으니 차라리 그거를 선택해보라라고 그렇게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은 동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으니 아끼지 마시고 팍팍 눌러주시고요. 저의 동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들께 늘 좋은 일만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리딩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